어 그러면은 너가 입는 옷들 다 거기서 제작하는 거야? 응 멋있다 자르고 여기 온다고 몇 개 만들었지? 어 진짜? 어 진짜 멋있다 그렇구나 야 나 그거 물어보려 그랬어 뭐? 나를 왜 선택하였는가? 일단 저는 원래 좀 그 처음에 식당에서 괜찮았었거든요 귀엽고 그냥 착하네 되게 오는 기회가 안 되셨나요? 아 멀더라구요 생각보다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봐 감싸죠? 응 날 챙겨준다니까 항상 귀엽고 밝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고 음 그냥 너랑 얘기하고 딱 너랑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너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다 친구 맺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속상했는데 응 이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응 다 친구라고 막 다 친구가 됐고 이제 다 나 자기를 편하게 대한다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고 왔어 진짜? 응 천천히 감사합니다.